공병호 TV의 공병호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행사일부 부장검사 전진웅은 7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무렵에 법무영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영장을 읽으면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이후에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지게 되고 한동훈 검사 측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서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줬으며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서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이것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오후에 한동훈 검사장의 배노인들로부터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형태의 감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서울고검이 감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7월 29일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우에 어긋나는 일. 조선일보의 조백근 이정구 기자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7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고검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7월 29일 날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카드 압수수색에 있었던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검사 그리고 수사관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직계 상사였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이 서울고검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동재철 채널A 기자 기소 전까진 감찰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이정현 제1차장은 이번에 성진했습니다. 지난 8월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사장으로 영전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받은 당시에 김영대 서울고검 고검장은 감찰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김영대 고검장을 직접 찾아가서 수사 중이라 감찰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후에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고검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끊어놓는 등 감찰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지난 8월 5일 날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한 이후에는 다시 한동훈 검사장 기소 때까지 감찰 조사를 받기 어렵다. 재차 감찰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워먹은 짓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이니까 감싸 안아야 되고 우리 편이니까 감찰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유일하게 감찰에 응했던 수사팀의 장모 검사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런 장검사도 처음에 조사에 응했지만 한때 조서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고검의 관계자가 설득을 해서 조서 열람을 마치고 날인을 한 장검사는 이후에 채널A 사건의 수사팀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감찰 업무를 오랫동안 한 전직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 절차상의 위법 소재에 대한 감찰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한 자체가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기자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과 이정영 검사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임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부인과 함께 이번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에 감찰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모두 추미애 사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추미애 사단의 앞날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전망을 자신의 경험에 미뤄서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장명을 붙었다. 하지만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 이들 검사무리가 사단 명칭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무부 과장 한번 해보자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특수 및 공안부장이나 중앙지검특수공안부장 이력도 없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과거의 중수부장입니다. 그리고 공공수사부장 과거의 공안부장입니다. 이와 같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의 탄생은 생경함을 넘어서 불안감까지 들게 한다. 가뜩이나 채널A 사건 수사 참사에 대해서 무자격자의 운전대를 맡긴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마당의 말이다. 추미애 사단의 앞날은 어떨까? 답을 억지까지 많은 시간을 피로치 않을 듯하다. 법조 경력이 풍부한 박진석 중앙일보의 사에디터의 글은 아주 그 의미심장합니다. 한마디로 관련 분야를 걸어오면서 실력을 제대로 쌓은 사람이 그런 소위 과거의 중수부장이나 공안부장 같은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경력이나 트레이닝 과정 없이 졸치의 동향이나 인맥을 통해서 출시의 길을 잡았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 곳이 바로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법적 정당성이나 절차상 정당성에 따라서 모든 소지해야 되고 자기 편의니까 서울고금의 감찰을 거부한 것 자체가 상당히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겁니다. 참새처럼 앞에 먹이만 쫓지만 결국은 옳은 것을 거부하고 옳지 않은 쪽에 편성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합당한 비용 청구수가 날아오는 것이 세상 사이에 저는 이치라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찾아주시고 회원도 등록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지온지TV 공TV도 구독해 주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12일 날 방송됐던 양정철 돌아오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고동식 님입니다. 조국이 지금 왜 이 시점에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을까 양정철에 대한 메시지인가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실 조국의 폐북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총선 패배 이후를 대비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대비해 가지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사실일 가능성을 0.0000001%로 봅니다. 다음은 여권 내부에서 양정철의 조기 등판론이 등장되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민주연구원장으로 민주당의 4.15 총선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양정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단어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지냈던 이건형 그리고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1인자 상임위원인 조혜주 양정철 이건형 조혜주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검기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4.15 총선에 기획해 나가는 데서 상당한 그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그 중론은 앞으로 검증과정을 엄격히 거쳐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소문이 아니고 진짜라면 예당 사람들이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을 지금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심당하는 사람들을 중용한다. 이것을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동식 님은 현재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후원자 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 영어방송 지원지 공 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 데일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와 안목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